하... 좋구만 좋구만, 좋아 저기 가봐야지 어디 간다고? 저기 뭐 있어? 오호호 흔들리자 흔들리자 신기해 아, 여기 너네 방이구나 어... 자, 베개 안고 있어 애창 인형 해 좋다 진짜 좋다 평화로워 눈이 됐다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응 우리 아가들은 마트 다녀... 아니, 언제 갔지? 12시에 갔나? 응 맛깔나게 사오려나? 성석이는 마트도 안 가고 편의점도 안 갔네? 데이트 가야지 그치 데이트 가야죠 데이트 안 하지 응? 데이트 해? 아니 안 해? 응 나랑 해야겠다, 너 병성아 네가 해낼 줄 알았어 데이트 해? 아니 안 해? 나랑 해야겠다, 너 아니... 정말 미쳐 주영이 갈까? 잔여? 응 어디 갈래? 어디 갈래? 어디? 어, 저 좀 깜짝 놀랍기도 했고 왜냐면 이렇게 수줍던 평석이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래서 살짝 설레는 감도 있었고 할까 말까 고민도 하고 되게 떨렸는데 자신 있게 되게 마음 전달을 한 것 같아요 되게 마음 전달을 한 것 같아요 미션을 성공한 것 같은 느낌 뭐 할지도 고민이고 뭐 먹을지도 고민이고 행복한 고민이다 그 다음 날이 hypotheses 건가? 철학 그럼요?